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게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 자신있게 영어 말할 수 있도록 초간단 영어회화 표현 30개 배워보려고 합니다. 강의자료를 바로 한번 띄워볼게요. 자, 여기 있는 30개의 강의 자료, 문장들을 여러분이랑 오늘 한번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쉬운 표현들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랑 같이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표현 3개에 다 표시해놨는데 It's an honor. keep me posted. it will be done. 뭐 이런 표현들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써야 될지 저랑 같이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나아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Yes, of course. 예요. 어, 이거 여기 뭐 우리 yes도 알고요. Of course 뭐죠? 물론이죠죠. 네, 요거 할 때 이제 조금 주의점이 하나 있다면 o, f가 있죠. f 발음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f, f, f 하고 밑니에다 윗입술 내고 f, f, f 하는데 이거는 of 라고 안 읽혀요. 어, 이건 f 대신에 v 발음이 나요. 어떻게요? of 하고요. of. 그래서 of course 아니고 of course가 되는 거예요. of course 한번 따라해볼까요? of course. 자, 그러니까 물론이죠고요. 앞에 yes 붙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어떤 요청을 해줬을 때 우리가 흔쾌히 아, 그럼요. 물론이죠. 라고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손님이 와서 어, 혹시 죄송한데 물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yes, of course. 물론이죠. 아니면 우리가 어딘가 가서 요청을 했을 때 그 종업원이 우리한테 기분 좋게 아휴, 그럼요. 물론이지요. 하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 yes, of course. 이고요. 뭐 누가 부탁하면 우리 yes, yes, ok, ok.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볼게요. 물론이죠. yes, of course. yes, of course. 자, 쉬운 표현이었고요. 자, 그 밑에 this is i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세 개 단어 다 알아요.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네, 이거 그냥 해석해보면 this, 이것, it, 그것. 이게 바로 그거야. 이게 그거야.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회사 일을 하면서 뭐 어디 여행에 갔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딱 요점에 도착했을 때 아니면 아, 그래. 아, 이거야. 우리 이러는 적 있잖아요. 어, 그래. 맞아. 그거야. 그거야.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this is it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요점에 도달했을 때 딱 어떤 걸 발견했고 제대로 됐을 때 아, 이거야. 라고 하는 게 this, 이것이 바로 it. 우리가 말하던, 우리가 찾던 그거야 해서 this is it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좀 연습해야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뜻이 조금 더 있어요. 이거 언제냐면 우리가 좀 기다리던 순간 중요하던 순간에 아, 바로 이거야. 바로 이 순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에도 this is it 이라는 말을 써요. 뭐, 중요한 순간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엄청 기다려왔던 뭐 어떤 좋아하는 팀들 간의 스포츠 경기를 이제 이제 막 그게 시작하려고 할 때 야, 이제,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this is it 중요한 순간에 써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우리가 this is it, this is it 이 말이 중요한 순간에 쓰이는 것까지 우리가 외우기는 좀 힘드니까 우리가 어떤 요점을 파악했을 때 어, this 이게 바로 it 우리가 찾던 그거야. 중요한 요점 이게 바로 그거야. this is it 정도만 우선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this is it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이 제가 처음에 빨간색깔 쳐놨던 중요한 문장인데요. it's an honor. honor 하면 뭘까요? 네, 여기서 h는 무금이에요. 마치 우리 hour, 시간 셀 때도 h 무금 됐던 것처럼 it's an honor 할 때 h 무금이고요. honor 하면 영광이에요. 어, 우리 영광이라는 말 언제 쓰죠? 연예인들이 뭐 시상식 같은 데 가서 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에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 영어 쓸 때는 우리나라 말보다 훨씬 더 많이 이 honor,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누군가 뭐 초대 우리가 어딘가에 받았다든지 누군가와 이렇게 모임에 갔다든지 그럴 때 아, 정말 영광입니다. it's an hono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 이거 조금 더 길게 표현해보자면 어, 제가 여기에 오게 돼서 영광이에요 라고 하면 it's an honor to be here 라고 뒤에 붙여줘요. it's an honor to be here 아니면 아이고, 당신이 여기 와주셔서 너무 영광이에요. it's an honor to have you 너를 가졌다 이거죠, 여기다. have you here?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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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소리가 좀 크게 났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it's an honor 뒤로 또 수많은 문장 붙일 수 있는 뼈대가 되는 문장이다. 아,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it's an honor it's an honor 아,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요. it's so weird weird weird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 weird라는 단어를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꽤나 오래전에 했던 것 같고 어, 그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면 잘 안 나오는데 외국인들은 진짜 많이 쓰더라. 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뭐, 기괴한 뭐, 그런 뜻으로 나와있어요. 기괴한 근데 우리 뭐, 기괴하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상한다. 아, 좀 이상해. 좀 별로야. 이상해. 이럴 때 보통 우리가 weird 써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러분 영어로 물어보면 어, 이상하다? weird 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하다랑 weird랑 그래도 꽤 많이 비슷하다. 그래서 it's so weird. 이거 진짜 이상하네? 뭐, 이런, 이런 거예요. 어, 제가 최근에 어, 최근에 물고기들을 샀어요. 어, 저희 그 아이가 그 유치원에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어, 얘들이 이 작은 통에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조금 한 이 정도 되는 어항을 사서 어항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주일 가까이 됐죠. 열심히 꾸몄는데 어, 사오고 나서 하루인가 있다가 물고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멀쩡한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직까지 아무 물고기도 안 죽었는데 어, 그때 이런 말 하는 거죠. 어, 이상하다. it's so weird. 왜 죽었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예, 아니면 어제는 물고기가 한 마리가 없어졌었어요. 어, 보니까 이 그 여과기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구해줬는데 it's so weird. 어디 갔지? 어항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so weird. 그럴 때 쓸 수 있어요. 이상한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it's so weird. it's so weird. 좋습니다. 이번 장에서 배운 네 개 표현 중요한 거 대부분 다 중요하죠.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은요. I was sleeping. 예. 어, I was 됐으니까 I am sleeping. 이런 문장은 잘 안 쓰겠죠. 왜요? 그죠? I am.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해요? 물론 자다가 어, 나 I am sleeping 하고 계속 잘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안 쓰겠죠. I was sleeping 뭐예요? 나 잤어. 한국말을 쉽게 하면 나 잤어. 아니면 엄밀히 따지고 우리가 문법까지 보자면 I was sleeping니까 내가 자는 중이었어. 그죠? I am 붙었으니까 진행형이겠죠. 나 자는 중이었어. 그래서 너 어제 그때 뭐 했어? 뭐 그때 뭐 했어? 왜 어제 연락 안 받았어? I was sleeping. 나 자고 있었어. 정도 표현. 아주 쉽죠? 한번 따라 해볼게요. I was sleeping. I was sleeping. 좋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I will call back. I will call back. call, 전화하다. back은 뭐예요? 다시. I will call you back. 쓰셔도 되고요. 뭐 I will call back. 쓰셔도 상관없어요. call, 전화하고요. back은요? 뒤로. 거꾸로.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랑 전화하고 있는데 어디서 다른 데서 전화가 또 들어왔거나 아니면 갑자기 급한 일 있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금방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게 바로 I will call back. 내지는 I will call you back. 조금 더 쓰고 싶으면 그 뒤에다가 S-O-O-N soon 쓰시면 돼요. I will call you back soon. 곧 너에게 다시 전화 드릴게요. 같은 표현을 가장 압축하면 I will call back.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back.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I will call back. I will call back. 좋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I'm bored too. 자, bored 기억나십니까? bored 하면 지루한이에요. I'm bored. 나 지루해요. 이 bored가 우리 사실 영어 처음 배울 때 꽤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도 해요. 지루한 지루한 느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I'm bored. 하고 뒤에 to가 나왔습니다. 우리 T-O-O to 많이 쓰죠. 이따가 to 하나 또 나와요. 근데 to 보통 우리 어떤 뜻에 많이 쓰죠? to 너무 뭐뭐하다. I'm too old. 나 너무 늙었어. I'm too tired. 난 너무 피곤해. 할 때도 나오고 me too. 나도 그래요. 할 때 나도 똑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도 to 쓰지요.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겠습니까? 그죠? 나 또한이라고 쓰였죠. 그래서 I'm bored too. 나도 지루해. 정도 문장. 이 bored 자리에 여러분 단어만 바꿔주시면 나도 어때. I'm busy too. 나도 바빠. I'm happy too. 나도 행복해. 와 같이 우리 활용해서 써볼 수 있겠지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I'm bored too. I'm bored too. 좋고요. 이 keep me posted 이거는 아마 감도 잘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 꽤나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제가 앞에다가 빨간 색깔로 표시해놨던 녀석이 바로 이 keep me posted 에요. 자 이거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keep은 뭡니까? 어떤 걸 계속하다 유지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keep 계속해 keep going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keep working 계속 일해 keep me 어?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 같은데 나한테 계속 나한테 나에게 뭘 계속 유지해달라는 것 같은데 posted가 왔어요. 자 이 posted 딱 보니까 단어 끝에 ed가 붙인 게 보니까 아 이거 아마 과거형이지 않을까? 어? 약간 변형된 형태일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하실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이 원래 post라는 것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 우리 엽서라는 뜻이 있어요. 우편 그 우리 어? 우편이죠. 우편 엽서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 포스트 카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체국은요? 포스트 오피스 포스트 아피스 라고 이야기하죠. 아! 뭔가 보내는 게 포스트였다. 두 번째 우리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 같은 거 하시면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뭐 우리의 개인 생활이라든지 정보 같은 거 올리는 거 있어요. 어떤 걸 그런 사이트 같은데 올리는 거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공지하고 무언가 게시하는 행위도 포스트가 돼요. 뭐 우리 아파트 앞에다가 뭐 안내문 탁 붙이잖아요. 뭐 어디가 신장 개업했습니다. 어 저 지금 있는 사무실 여기는 뭐 앞에서 오늘은 뭐 오늘은 무슨 과자를 팝니다. 오늘은 무슨 국을 팝니다. 이런 것도 방송을 포스팅을 해주시는데 어 그렇게 어떤 걸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그리고 또 공지하고 게시하는 것 역시도 포스트라고 해요. 어 뜻이 많죠. 자 어 근데 뭐 일단 우리는 우편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어떤 걸 게시하다 어 게시하다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어 그것보다도 또 뜻을 벗어나는 건데 이 키밋 포스티드 전체적인 뜻을 알려드리면 어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걸 나한테 계속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회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걸 지시했어요. 어 이거 저기 다음주까지 계속 좀 알아서 어 상황 바뀔 때마다 나한테 알려주세요. 뭐 아니면 누구한테 야 날씨 비오면 나한테 알려줘.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우리 이야기할 때 키밋 포스티드가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우편을 보내서 옛날 때는 그랬잖아요. 옛날 때 우편을 보낸 사람한테 소식을 알려줬잖아요. 아니면 지금 인터넷에 뭘 올리든 어떤 데다 게시하는 건 다 어떤 목적이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티드 내가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달라는 뜻이죠. 그죠? 키밋 포스티드 하면 계속 진행사항 좀 알려줘. 변화되는 건 나한테 계속 알려줘. 라는 뜻이고요. 참 많이 쓰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이 포스트라는 단어를 알면 누군가한테 포스트가 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걸 계속 내가 keep 나에게 계속 포스티드 알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따라해보고 잊어버리시면 제가 나중에 또 복습시켜드릴게요. 따라해볼게요. keep me 포스티드 keep me 포스티드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에는요. that was me that wasn't me 그거 that 그거 wasn't 과거에 아니었다는 거죠. me 그거 나 아니었어. 응. 그거 나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야 너 여기 냉장고에 있던 거 네가 다 먹었지. no 아니야 that was me 나 나 아니야. 그죠? 누군가가 뭐 어떤 얘기할 때 나 아니야 라고 하고 싶으면 that 원래는 is not 쓰시면 되겠죠. 현장일 때는. 근데 과거에 너 먹었지. 그죠? 지금이 여기면 먹은 건 과거죠? 그래서 너 먹었지. 누가 뭐 했지. 그런 거 할 때 that wasn't m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 해볼게요. 그거 나 아니었어. that wasn't me that wasn't me 그리고 밑에 볼까요? 밑에는요. that's my goal 자 이제 여러분 goal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goal이에요. goal goal 뜻이 뭡니까? 예 골 축구에서 넣는 거 골이죠. 근데 축구에서 골 넣는 게 뭡니까? 축구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죠. 맞아요. 우리가 원래 이 go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축구에서 골 보다 목표 목적 이라고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that's my goal 그게 바로 내 목적이야. 그죠? 여러분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어 나 영어 공부 왜 하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맞아 that's my goal 그게 내 목적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목적이라는 단어 할 때 goal 쓰실 수 있어요. 자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that's my goal that's my goal 그 밑에는요. I told him I told him 내가 him 그에게 told 말했어 자 오늘 제가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쉽죠? I tell tell 말하다의 과거형이 바로 이 told 라는 녀석이고요. 그죠? tell told tell told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다라고 하면 바로 그 뒤에 사람이 옵니다. 우리가 여기 동사 뒤에 사람이 올 때 보통 바꾸죠? I는 어떻게 바뀌어요? me로 바뀌죠. you는요? 그대로 you예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어. I told her 그죠? 그 남자는 힘 입니다. 그럼 내가 John에게 말했어 어떻게 되죠? I told 사람 이름 그냥 그대로 와요. I told John 그죠?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어. 내가 어제 John한테 말했어. I told him John 남자니까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따라해볼게요. I told him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Is John here? 밑에 있어요. Is John here? 어 이거 뭐예요? 자 이것도 역시나 here is John 여기 John 있어요 을 의문으로 바꾼거죠. 여기 John 있나요? Is John here? 여기 Susan 있나요? Is Susan her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쉽습니다. 그렇죠? 너무 쉬워요?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Is John here? Is John here?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첫 번째 문장 wait for John 이요. 우리 wait for 라는 단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wait for 뭐죠? wait 은 기다리다. for 누구를 위해서란 뜻이죠. 그래서 wait for 누구를 위해서 기다리다. 좀 짧게 말하면 그냥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wait for John 하면요. John을 기다리다. 이건 사실인데 명령문이요. wait for John John을 기다려. 그죠? 우리 동사가 가장 문장 앞에 뭐 비동사도 상관없어요. be 아니면 뭐 don't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은 다 명령문이다. 그래서 wait for John 하면 John을 기다려. 정도 문장인데 야 우리 같이 John을 기다리자. 로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let's 붙이면 돼요. let's wait for John. John 기다리자. 같이. 그죠?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wait for 누군가를 기다리다. wait for John.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wait for John. wait for John. 그 밑에는요. what's your hat. 맞춰보세요. what's your hat. 무슨 뜻일까요? your hat. 당신의 머리. watch. 네. 이거 어디 많이 붙여있냐면 키 크신 분들은 경험하실 텐데 우리 층고가 났거나 이런 데 내려갈 때 머리 조심하세요. 이런 말 써있단 말이죠. 서양에 가면 해외에 가면 뭐라고 써있을까요? watch your hat. 라고 써있어요. 자 이 watch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뜻이 원래 TV 보다 할 때 그죠? watch 라는 단어 쓰죠. watch는 우리가 보다라고 하는 수많은 단어들 있죠. 예를 들면 see 있어요. see 그냥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죠? look 있어요. 약간 집중해서 보이는 거 watch 좀 장기간 TV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우리 watch 라고 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뜻이 하나가 뭐냐면 조심해라 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뭐 지하철 같은데 아니면 계단 같은데 발 조심하세요. watch your step 이라고 써있어요. 네 step을 조심해라. 뭐 watch out 하면 조심해. 뭐 watch yourself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거랑 똑같이 watch your hat 머리 조심하세요. 키 크신 분들 머리 박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정도 표현 watch your hat 한번 따라해볼게요. watch your hat watch your hat 좋고요. 그 밑에는요. you will find out you will find out 요것도 좀 많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find 하면 찾다 find out 뭐 그냥 찾다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find out 찾아내다 알게 되다 정도 표현이에요. 그래서 we will find out 이란 표현 내지는 you will find out 이 두 가지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 거죠. 나중에 어린 애들한테 딱 그래요. 애들이 이제 말을 말을 안 들어. 엄마 마빠를 안 듣죠. 저도 어릴 때는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면은 이제 잘 안 듣는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네요. 옛날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동아리 선배가 제가 그때 공군을 지원했었습니다. 공군은 육군보다 복무 기간이 당시에는 4개월 정도 더 길었고 대신에 휴가도 되게 자주 나오고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온 형이 제가 공군 간다고 하니까 야 하루라도 먼저 제대하는 게 더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 아니에요 저 그냥 공군 갈래요 했더니 그 형이 이런 얘기 해줬어요. 아휴 그래 말해줘서 뭐하냐 고생해봐야 알지 you will find out 이라는 의미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죠. 너 어차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저랑 같은 날 이제 공군 간 친구가 있고 제가 육군 갔는데 제가 이제 제대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 아직도 군대에 있는 거야. 그때 많이 느꼈죠. 아 역시 형아들 말이 다 맞구나. you will find out 너 알게 될 거야. 너 그게 뭐가 맞는 건지 알게 될 거야. 요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you will find out 그죠. we will find out 은 뭐예요? 어 우리 좀 기다려보면 뭐 결과를 알게 될 거야. 요런 느낌이야. 알게 될 거야. you will find out we will find out 그 밑에는요. you are too late 있어요. 자 아까 말했죠? 제가 to 한 번 더 나온다고 to는 이제 두 가지 뜻으로 아까 제가 알려드렸어요. to 나도 그래 그리고 여기 있는 to는요. 너무 뭐뭐 했다는 거죠. you are too late 너 너무 늦었어. 늦은 사람한테 너무 너무 일찍 오면요. you are too early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해보고 간단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too late you are too late 좋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문장은요. you will regret it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regret 요거는 처음인가 싶어요. regret 하면 뭐냐면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regret 과거에 내가 어떤 했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그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후회하는 일 진짜 많죠? 근데 아까랑 똑같아요.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우리 해줄 수 있는 말 뭐 있어요? 야 너 그러면 후회할 거야. 무섭죠? 그 regret 후회라는 말이 바로 이 regret이고요. 미래 형태로 썼잖아요. you 네가 will 할 거야. regret 후회를 it 할 거야.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거죠. 너 그것을 후회할 거야. 라는 문장 you will regret it. 그죠? you will regret 후회할 거야. it 그것을 자 아시겠죠? 이 regret이라는 단어는요 뭐랄까 엄청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고급 레벨의 단어는 아닙니다. 종종 쓰이고 영어 초급에서 중급 사이에서는 외워야 될 단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후회하게 될 거야. 한번 따라해 볼게요. you will regret it. you will regret it.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she didn't reply. 우리 reply라는 단어만 알면 이 문장도 아시겠죠. 자 reply라고 하면 대답하다 뭐 응답하다 답장하다 뭐 이런 거예요. 옛날 때 옛날 때 포스트 가지고 우리 우편에 대해서 포스트 아피스에다가 가서 우체국 가서 뭐 이제 우표 우표 붙여서 보내고 하면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이 뭐냐면 reply 인 거예요. 답장하다 그죠. 그래서 옛날 때 우편으로 했지만 요즘은 어떻게 하죠. 카톡 우리 읽고 답장 안 하는 걸 젊은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 읽 씹 이라고 해요. 읽고 씹었다 이 씹다는 말은 답장을 안 한다는 거죠. 마치 옛날 때 우편을 보고 씹어서 먹고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표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렇게 써요. 읽고 씹었다 내가 보낸 게 답장이 안 오면 씹혔다 이 말이 바로 이거죠. 그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 she didn't reply 그죠.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대답이 없어요. 자 따라해볼까요. she didn't reply she didn't reply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I told her 내가 그녀에게 이야기했는데 she didn't reply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문장 이어갈 수도 있겠죠. 과거형들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That's not clear That's not clear clear 이제 종종 나오죠. clear 어떤 뜻입니까? 네 안경 앞이 아니면 유리창이 자동차 앞유리가 아예 막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깨끗하게 닦으면 어 클리어 해줘요. 뭐냐면 뭐냐면 잘 보이고 명확하고 명백한 게 바로 이 clear 에요. 그래서 이런 말 배웠었습니다. Am I clear? 내가 누군가한테 지시를 해놓고 부탁을 해놓고 Am I clear? 나 명확해? 명백해? 내가 한 질문이 명확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That's not clear. 여기서도 어 그거는 어 명백하지 않아 명확하지가 않아. 뭐 예를 들면 어 자 이 사건의 범죄자는 얘 같아. 왜? 어 느낌이 그래? 그러면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not clear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얘가 여기 있었고 얘 지문이 나왔고 DNA가 나왔고 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클리어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뭐 길을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길 지하철역까지 가는 거 뭐 이렇게 오른쪽 오른쪽 뭐 왼쪽 가시면 돼요. 어때요? That's not clear. 그건 이제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유 그거 좀 명확하지가 않네요. That's not clear.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That's not clear. That's not clear.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초간단 영어회화 공부하시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어 저는 약간 이제 이런 거 강의할 때 요즘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제가 이거 했을 때는 짧은 문장으로도 이야기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문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문장들을 제가 이제 30개를 또박또박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또박또박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이 30개 표현 중에서 여러분이 30개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5개 한 번 강의할 때라도 제가 여러분께 좀 상황 설명 같은 걸 많이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진짜 영어로 된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본다든지 영어권에서 살지 않은 이상 그 뉘앙스 알아채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That's not clear.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것보다 상황들을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그 상황을 여러분이 좀 상상하길 바라는 거예요. That They are not mine 같은 경우도 자 마지막에 있는 문장 이거 그냥 뜻만 해석하면 They are They가 그것 아니 그들 사람들 아니면 그것들 이라는 표현이죠. 그것들은 Not mine 내 것 Mine 하면 나의 것이죠. 내께 아니에요. 라고 그냥 가르쳐드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상황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데 어 이거 여기 뭐 뭉텅이에요. They니까 복수겠죠. 어 이거 이거 당신 거죠. 이거 아니면 내께 아닌 걸 누가 나한테 줍니다. 내 거라고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They are not mine. 내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상상을 해서 머릿속으로 좀 해보신다면 진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뇌는 They are not mine이 나온다 이거죠. 안 나올 것 같죠. 뭐 열 번의 상황이 처해지면 열 번 다 나아진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세네 번 정도 상황에선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나 싶은 것들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상상해보면서 They are not mine. Mine 하면 나의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 내 것들 아니에요. 그것들 내 것 아닙니다. 따라해 보고 넘어갈게요. They are not mine. They are not mine.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It's almost done. 있어요. It's almost. Almost 둘이 종종 나옵니다. Almost 뭐죠? 거의 아 done 뭐예요? 이 almost도 자주 나와서 중요한데 이 done 이란 단은 정말 중요하죠. done 다 된 끝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밥이 다 됐어? done이에요. 내가 하던 일을 끝냈어? done이에요. 자 그러면 It's almost done 뭐예요? 그거 거의 다 됐어요. done 다 된 상태를 나타내요. It's almost done.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유튜브 영어 공부하고 계세요. 어 엄마 밥 줘 어 It's almost done. 이거 거의 다 끝나가 강의 다 끝나간다는 말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 끝낸다는 이야기할 때 finish 라는 단어 쓰고 싶겠지만 그 단어도 물론 많이 쓰여요. 그냥 되게 영어들은 그렇잖아요. 한 단어 가지고 막 계속 돌려 쓰잖아요.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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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 있는 곡이 너무 너무 많아요. 하고 있던 일 뭐 음식 보고 있던 강의 등등 너무 많습니다. 어 거의 다 끝나가요. It's almost done 그죠. 많이 쓸 수 있는 문장이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It's almost done It's almost done 이 It's 자리에다가 I'm 이라고 쓰셔도 돼요. I'm almost done 딱 거의 다 끝나가 It's는요. 그거 거의 다 끝나가 되겠죠. 그 밑에는요. He's very depressed He's very depressed 제가 very 요거 오랜만에 썼죠. 여러분 very 발음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very very 일단 v니까 very 근데 이거 발음 잘 안 돼요. very 라고 하면 배 우 라고 해야 잘된다 그랬죠?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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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멋지게 하실 수 있고요. depressed 하면요. 우리 depressed 됐다 라는 말을 요새 젊은 친구들은 한국말 할 때도 써요. 자 depressed 제가 어깨로 표현해 볼게요. 제가 신났을 때 어깨가 이렇게 돼 있으면 depressed 됐을 때 어깨는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축 쳐져서 이런 거 좀 우울하고 어 요거 depressed 보면 사전에는 아마 우울한 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depressed는 어 우울한도 있지만 뭔가 축 쳐지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하 비가 엄청 부슬부슬 내려요. 날씨도 별론데 회사에서 팀장님한테 깨졌어요. 팀장님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다른 회사 가 다른 일자리 찾아봐 막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epressed는 뭔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he's very depressed 는요 아 그 사람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 침울해 해 우울해 해 정도의 느낌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s very depressed 좋습니다. 밑에 있는 문장은요 don't break it break 뭐죠? 어 깨 깨다는 거예요. 자 이 break 단어 많이 쓰이는 게 아이스 breaking 이라는 단어의 break 많이 쓰이죠. 아이스 얼음덩이를 깨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 뭐냐면 우리 뭐 어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 새로 만났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혀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네 보통 남자들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칸만이 앉아 있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뭐 제 경우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거기 사회 봐주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끼리 뭔가 그 어색함을 좀 깨고 거기 집중하실 수 있도록 처음에 어색함을 깨는 과정을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 이라고 해요. 얼음을 마치 깨는 사람들 사이의 얼음을 깨는 것처럼 또 이거 들어가는 단어가 블랙페스트 있어요. 아침이라는 단어죠. 이 페스트라는 게 원래 이제 페스트 하면 빠른인데 그게 공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페스트 하면 공복을 깨버리는 게 바로 아침이에요. 브레이크 깨다는 거예요. 그래서 don't break it 그거 깨지마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따라 해볼게요. don't break it don't break it 자 마지막 문장은요. it's too hard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아마 해석하시는 분 따라서 다르겠지만 it's too hard 했을 때 어떤 분은 이거 너무 딱딱해요. 또 어떤 분은 이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죠. 우리가 그 영어를 배워가는 과정은 어 문장도 배우고 또 표현도 배우고 패턴도 배우고 많지만 단어의 뜻을 넓혀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hard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뜻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hard 처음에 딱딱한 딱딱한의 반대 뭐예요? hard의 반대 soft 있죠. soft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있고 hard 있죠. 딱딱한 거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이 hard 하면요 반대되는 말이 easy가 있어요. easy should hard 어려운 그래서 as too hard 하면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또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풀거나 공부를 하거나 문제를 풀 때 it's too hard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 쓸 수 있어요. 또요 뭐 이렇게 우리가 열던 뭘 하려고 하는데 너무 딱딱한 거예요. it's too hard 너무 딱딱해요. 자 이 양측에 쓸 수 있는 표현 it's too hard 되겠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it's too hard it's too hard 네 여기는 TO는 좀 길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it's too hard 보다는 it's too hard 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문장 it will be done 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앞에 빨간 색깔 표시했던 표현이 바로 it will be done 이고요. 요거는 아주 짧은 문장 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요걸 해석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페이크가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it will 그것은 will 미래의 be done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will be will be will be 맨날 강조합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한테 잘 안 와 닿아요. 우리가 원래는 비동사 쓰는 거랑 일반 동사 쓰는 것도 현재 형태로 쓸 때도 헷갈려요. 미래 형태로 가면 비동사를 더 안 써요. 왜요? will be 라는 표현이 낯설기 때문에요. 자 will be 는 어떤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I am a teacher 내가 지금 선생님이란 거죠? I will 내가 선생님이 될 것이다 미래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I will 그렇죠? am 대신에 비동사니까 I will be I will be a teacher 나 선생님이 될 거야. 내가 선생님인 상태는 I am a teacher 선생님인 상태가 될 거면 I will be a teacher 자 done 뭐라고 했죠? 다 된 상태라고 했어요. 지금 다 된 건 아니에요. it will be done 근데 다 된 상태가 될 거예요. 그거 다 될 거예요. 그거 끝날 겁니다. 제가 이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뒤에다 문장 한번 붙여볼까요? it will be done by 5pm by 썼어요. by 5pm 5시에 다 될 겁니다. 아니면 더 쉽게 여러분 with 같이 뒤에다 in 붙인 within 이란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 종종 쓰도록 할게요. within 하면 뭐뭐 안에 라는 표현이요. 어떤 시간 타겟 안에 within 자 볼게요. it will be done within an hour within 뭐뭐 안에죠? an hour 하면 한 시간 안에 끝날 거예요. 저기 사장님 이거 언제 다 돼요? it will be done within an hour 한 시간 안에 done 끝날 겁니다. 아니면 it will be done tonight 오늘 밤에 끝날 거예요. 와 같이 어떤 일 어떤 작업 무언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날 거예요. it will be done 그 뒤에 시간이 done it will be done tonight it will be done tomorrow 날짜 같은 거 쓰셔도 상관없고요. 느낌 오셨어요? will be 만 잘 오셨으면 이 분장 못 외우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같이 있고요.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it will be done it will be done he's so weird weird 아까 배웠죠? 이상한이에요. 진짜 그냥 좀 우리 주변에 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학생 때는 제가 가려서 친구 사귀는 게 아니라 대학생 때 보면 어쩌다 보면 친구 같아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도 보면 그럼 진짜 weird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제 상식으로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weird 라고 하고요. 앞에 so가 붙었습니다. so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정말이라고 강조해 준 거죠. he's so weird 제 정말 그 남자 정말 이상해 따라해볼까요? he's so weird 좋고요. 밑에 is it serious? serious 하면 심각한이죠.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그거죠. are you serious? 너 진심이야? 정말로? 이런 표현으로 쓰죠. 똑같아요. is it serious?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is it serious? 그거 진짜 심각한 거야? 라고 되물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도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이에요. 자 따라해볼게요. 야 그거 진짜 심각한 거야? 그거 정말이야? is it serious? is it serious? 네 이거 진짜 자주 쓸 수 있겠네요. 그 밑에는요 bring it back bring it back bring 하면 뭐죠? 가지고 오다는 거예요. 저기 있던 걸 가지고 오는 건 bring이에요. bring it 그거 가지고 와 back 다시 bring it back 가지고 갔던 거 아니면 뭐 저기 빌려줬던 거 bring it back 다시 받아와 다시 가지고 와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bring it back bring it back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은요. let's try it 있어요. try 이제 뭐 귀에 너무 박히시죠. 귀에 너무 박혀요. try it 두 개 있죠. 노력하다 시도하다 뭔가 해보는 거예요. let's try it 어 그거 it 여러분 it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거예요. it이 나오는 건 언제 나오느냐 뭐 시간이나 날씨 쓸 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나와요? 이전에 얘기했던 거를 뜻할 때 그거예요. 야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 그거 뭐예요? 그 전에 이야기했던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럴 때만 나옵니다. let's try it 그거 한번 해보자 이 정도 표현이 됩니다. 뭐 친구가 야 아 저거 요새 아 저거 되게 재밌다는데 어 let's try it 한번 해보자 아 이 정도 표현이야 한번 해보자 let's try it let's try it 자 여러분 마지막 문장은요 were you scared? 자 여러분 scared 하면 뭐였죠? scared 하면 무서운 건데 약간 막 소름 끼치고 이야악 소리 지를 정도로 무서운 게 바로 scared 에요. were you were you 붙었으니까 어 are you는 너 지금 were you 과거에 과거의 상태 물어보는 거예요 were you scared? 너 무서웠었니? 뭐 친구가 뭐 롤러코스터 타고 왔어요? 뭐 아니면 어떤 뭐 바깜깜한 데 갔어요? were you scared? 너 무서웠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겠죠? 따라 해볼게요 were you scared? were you scared?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30개의 단어 여러분이랑 같이 30개의 문장 여러분이랑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께 저는 이제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강의했는데 어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기쁜 마음으로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되셨을 수도 있고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끝날 때까지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짜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좋은 결과가 무조건 있을 거예요 뭐 성실히 하는데 좋은 결과가 안나는 경우 우리 살다보면 별로 없지요 자 오늘도 복습하시고 내일도 복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